그대의 침묵을 이별로 받아 두겠소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 두겠소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로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저희 1인 방구석도 아닌 1인 차구석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왜 콘서트냐고요? 인트로에서부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마트리 마이바에서 바로 프리미엄급 휴대용 블루투스 노래방 세트를 받았거든요 누적 판매 40만대 이상의 스마트리 마이바의 명성답게 2023년 11월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홈파티, 연말파티, 차 안, 차박, 캠핑, 그리고 부모님께 친구에게 집들이 선물로 딱이에요 마치 어깨에 올려야 할 것 같은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가정용 스피커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또 마이바 세트를 열잖아요? 그럼 바로 파티 시작이에요 밀어볼 기능이 세심하게 잘 나왔어요 그냥 빛나면서 돌아가는 타제품과는 달라요 속도까지 조절 가능해요 그리고 이 리모컨 기능으로 전원, LED, 에코, 고음, 저음, 스피커와 마이크 음량까지 전부 편리하게 컨트롤 가능해요 저처럼 유튜브 노래방 영상이나 앱 가사를 활용해 신나게 즐겨보세요 여러분도 마이바 휴대용 블루투스 노래방 세트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, 할머니께 즐거움을 선사하세요 1살스mer, рыми Ireland 1살스mer, 룩 udah satu 나 못 Pour 2살스mer 너를 위해 떠나야만 미칠 듯 사랑했던 추억들이 너를 찾고 네가 너무 아프다 가슴이 너를 앓는다 여전히 너를 꿈꾸면 그리움이 차올라 오 완전 캠핑장에서 쓰면 대박이구만 보자 귀여워 한 조각 구름따라 떠도는 저 달망 청산에 홀로 우는가 가슴이 너를 꿈꾸면